너 뭐해? 아이고 애 떨어질 뻔했네 한밤쯤 게면 청승이야 엄마 왜? 가끔 엄마도 오빠 생각나? 나긴 몰라 죽은 자식 생각해서 뭐해? 난 오빠 생각해 아우 생각하지마 산 사람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얼 죽은 사람 생각해 좋냐? 좋아 뭐가? 유부남 꼬셔서 연애질 하니까 좋냐고 이 기집애야 엄마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막 살아도 그렇게는 살면 안 돼 이거사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? 네가 그 집 아들 낳아준 대리모라는 거 알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?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그걸 알고도 해외거리고 좋아하겠냐? 그 사람 알고 있어 내가 자기 아들 대리모라는 거 뭐? 이혼할 거야 그 사람 아니 내가 이혼하게 만들 거야 그 사람도 나랑 살고 싶어 뭐? 나 미쳤어? 제정신이야? 왜 뭘 짜봐 남의 집안 쑥대만 살 만들어 왜? 우리 집도 하루아침에 쑥대만 뜯는데 남의 집 쑥대만 만드는 게 대수야? 그걸 말이라고 해? 어떻게 이런 게 내 뵈서 나왔어 어떻게 야 동현이는 안 그랬어 니 오빠는 안 그랬다고 이거 사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야 차라리 죽자 죽 이 자리에서 너랑 나랑 그냥 죽자 이 이 기집애야 내가 왜 맞아 오빠는 안 그랬잖아 이동현 그 바보는 한심하게 사랑 누름하다가 죽어버렸지 어 하지만 난 달라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엄마 절대 아이고 갈차야 아휴